하트하트 안녕하세요 하트하트입니다 저 누구 닮았게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누구 닮았게요 임수영씨가 많이 올라오네요 와 똑같아 와 야 이건 뭐야 도플인데? 어이 소름 돋네 다음 멤버에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녀석 아 있어 야 있어버려 그리고 이것도 있어버려 오 오 오 오 옆모습 와 아 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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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만나요 한참 연애할 나이는 아닙니까? 이성관이 좀 달라졌나요? 제 스스로가 먼저 잘 돼있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준비가 안되있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뭐 아 돼지들은 가끔 이런 소리가 나와요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자 멋있네 반대로 이런 남자는 절대로 못 만나겠다 잘난 척하는 남자는 싫어요 겸손하는 사람이 좋은 거 같아요 왜요? 바로 옆에 바로 앞에 뭐만 하면 나야 내가 언제 잘난 척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맨날 자존감 좀 올리라고 그러면서 와 음성이 너무 좋다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's all in for you Just what are we for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다 말해보지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난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난 너만 바라볼게 난 너만 바라볼게 난 너만 바라볼게 난 너에게만